네, DB금융투자의 김현겸 과장님 어제에 이어서 나오셨습니다. 한투증권의 박지영 차장님이 오늘까지 일이 있으셔서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어제 퇴근길에 김과장님 나와서 방송하시는 거 들었어요. 아, 예. 강 프로님하고. 네. 재밌더군요. 어제 너무 종목 이야기를 너무 강하게 해서 신고조리 그러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게 참 들으시는 분들은 또 듣고 싶은 내용이기도 한데 그게 세상일은 또 알 수 없는 거라서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종목 투자에서 또 오래오래 또 계속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하루하루 등락에 따라서 가슴 아파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도 조심스럽습니다. 오늘 마감 시황을 간단하게 적어온 걸 좀 요약을 제가 해드리면 조금씩 내렸네요. 두 시장이 모두. 네, 코스피가 좀 더 내렸고요. 코스탑이 아무래도 최근까지 계속 강했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은 코스탑도 마이너스를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이제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도 그렇고 지금 기관 외국인 동반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개인들만이 매수가 들어오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5월 들어서 지금 수급을 제가 누적으로 체크를 해봤는데요. 지금 코스피에서 개인이 2조 8,271억 원을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이 2조 127억 원 그리고 기관이 9,316억 원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에서 일단은 5월 들어서 수급은 좋지 않다. 그게 이제 지수에 영역하게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이 5월 누적이 111억 매수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294억 원 매도 그리고 기관은 반대로 1,148억 원 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탑이 최근에 상대적으로 강한 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개인만이 매수한 게 아니라 외국인 매도도 크지 않았고요. 반면에 이제 기관들이 1,000억 원 이상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바치고 있다. 이렇게 수급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전일과 마찬가지로 오늘 역시 인터넷과 게임 그리고 제약바이오, 통신, 음식료 업종 중심으로 상승은 있었습니다. 지수 하락이 있었지만 이 큰 흐름은 변하지가 않았고요. 날씨 업종이 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더라도 매출 꺾일 일 없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선택과 집중이 지금 되는 장이라고 보실 수 있고. 쿠폰을 안 쓰겠노? 음식료를 안 사 먹겠노? 맞습니다. 인터넷 게임은 더하면 더했지? 네, 이번 주에 재난 관련된 금이 돌아 들어오기 때문에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런 필수 소비자 쪽의 종목들, 특히 음식료 쪽에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건 근데 지금 글로벌적으로 좀 우려하는 게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코로나19가 그나마 좀 안정을 찾았던 대표 국가, 중국과 우리나라, 독일 이 세 개의 나라가 다시 재유행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이런 것들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차익실현에 좀 빌미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코로나를 걸고 넘어지면서 관세화 이제 또 엮어서 이야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뉴스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국제선, 4월 국제선 여객 발표가 있었는데 정말 처참하게 하락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97.9% 항공 수요가 하락을 했고요. 전달 대비, 3월달 대비에서도 91.5%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항공주가 특히 많이 빠졌고요. 이제 여행 관련 주식들도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예상은 했습니다만 예상만큼 나빴다 그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것은 화물 쪽에 있었어요. 화물 수송량이 21.7만 톤을 기록을 했는데 대한항공이 전년 동월 대비 오히려 플러스 7%가 나왔어요. 아시아나항공은 이제 마이너스 0.1이기 때문에 작년 수준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글로벌 항공 화물의 공급의 40%가 이 여객과 같이 한 비행기에서 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화물 전용 비행기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수혜를 본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코로나19의 리스크에 해당하는 경기 관련 민감 섹터들은 계속해서 5월 들어서 좋지 않고요. 반대로 이제 언택트 관련 종목들은 계속해서 시세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5G 관련된 인프라 투자 관련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통신 섹터도 최근에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지금 모멘텀을 가지고 있죠. 아스코와 이제 AACR이 초록 공개 등이 있고 이제 이번 달 말에 이제 아스코가 개최가 되는 그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거기에서 관련된 초록 공개하는 회사들 지금 선택적으로 좀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뉴스가 좀 눈길 끌었어요? 장중해 시장의 영향주 뉴스라든가 네. 오늘 이제 제가 눈에 띈 뉴스가 이제 4월 중국의 스마트폰 판매량이었어요. 이걸 보시면 4월 달에 중국에서 4,078만 대의 스마트폰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 동월 대비해서 17% 플러스고요. 전달 대비해서는 무려 94%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19 영향권에서 정상화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 스마트폰 대기 수요가 4월 달에 스마트폰 구입을 촉진시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마트폰도 경기 안 좋다고 1년 더 쓰지 뭐 이런 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5G로 넘어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구매 욕구가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월별 추이로 보면 중국은 2월 달이 코로나 일부가 굉장히 좋지 않았죠. 그래서 마이너스 55% 스마트폰 판매량 급감이 있었는데요. 3월 달에도 이어지면서 마이너스 22% 지금 말씀드린 건 전년 동월 대비입니다. 이게 스마트폰 판매량이 2월에는 55% 빠지고 3월에는 22% 빠졌는데 4월부터 이제 턴아라운드가 되고 있죠. 17%가 오히려 YOY 증가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그래서 5월로 들어서도 이런 것들이 나타날 거다. 그래서 이걸 긍정적으로 보면 일단 소비 우리가 이제 필수 소비 말고도 우리가 또 소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코로나 영향권에서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면 이런 빠른 회복이 나타난다라는 것이 중국에서 증명이 됐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또 재유행되는 그런 리스크와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LG 이노텍이 오늘 4% 이상 상승했어요. 이게 애플. 네, 맞습니다. 애플 관련주인데 지금 이제 슈레랑 보시면 논 로컬, 논 로컬 부분. 그러니까 중국 말고 다른 부분에서 판매된 게 44% 증가를 했어요. 애플이요? 애플에? 중국 스마트폰 출하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국에서 이제 출하, 말대로 공장에서 출하된 것. 그런데 그게 다 중국에서 판매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출 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44% 증가를 했는데 여기에 핵심이 바로 이 애플의 보급형 모델, 이 SE 모델이 지금 굉장히 잘 팔린다라는 것을. 우리도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예약 받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이 바로 LG 이노텍 거예요. 그래서 LG 이노텍 주식이 오늘 IT 종목 다 빠지는데도 혼자 4% 상승한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의 아이폰도 코로나 영향 받으면 안 팔릴 수도 있어 불안해라고 하던 심리가 실제로 진짜로 많이 나간다는 걸 확인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애플 본진에서는 프리미엄 라인은 힘든 건 맞아요. 애플이 힘든 건 맞는데 중저가 라인. 중저가 라인은 아무래도 인도나 이런 시장에서 팔릴 만한 그런 SE 모델인데 이게 보급형에서 침투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보급형 시장에서 그나마 최근에 프리미엄 시장에서 조금씩 점유율을 깎아먹고 있는 삼성이 중저가폰 A 시리즈나 이런 쪽을 좀 많이 팔려고 하는데 이 부분 역시 애플이 잠식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그런 쪽에서 삼성에 납품하는 스마트폰 주식들을 선별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스마트폰이라는 건 이미 필수품이 돼서 표현은 필수품 아닌 다른 것에도 수요가 여전히 있다고 말씀은 주시긴 했습니다만 저는 숟가락 없으면 사는데 손으로 집어먹으면 되니까 휴대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렇죠. 요새는 휴대폰은 정말 필수 소비재죠. 그렇겠죠. 뭐 하나 가는데 딱 하나만 갖고 가 그러면 이거 갖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 뭐 이거는 안 바꿀 수는 없을 텐데 말씀하시는 게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이 그렇다고 사람들이 그럼 나 두 대 쓸래는 아니지 않겠어요? 이제 쓸 사람들은 다 스마트폰 쓰고 있는데 그렇다고 인구가 많이 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시장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프리미엄 폰도 아닌 중저가 폰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사람들이 중저가도 괜찮네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이게 휴대폰 업체 입장에서는 경쟁도 치열하고 이게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줄어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네요. 200만 원짜리 폰 사다가 150만 원, 100만 원짜리 사면서도 만족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이 지금 핵심 포인트로 두는 게 폴더블폰이겠죠. 폴더블폰 이렇게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폰이 아닌 새로운 형식 그리고 지금 트렌드에 맞는 그런 폰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또 수혜받는 폴더블 관련 주식들 그래서 KH바텍이나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주목을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지금 중국에서 이렇게 스마트폰 판매량이 증가를 하는데 중국에서는 지금 경기 부양을 중점력을 하려고 하고 이번 달에 양해가 있죠. 그래서 그 전후로 해서 여러 투자 관련된 이슈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 투자의 핵심은 바로 5G 인프라 투자입니다.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도 5G 인프라 투자 강조를 하셨죠. 그러니까 이 5G는 파급되는 여러 가지 새로운 산업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일자리를 창출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이고 여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있어서 중국이 이렇게 양해를 통해서 정상화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고 이것이 투자로 넘어가는 그런 사이클에 돌입한다면 5G 관련된 장비 주식들 어떻게 보면 최근에 한두 달 좀 쉬었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다시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지금 장끝나고 장후에서 지금 이노아이럴이 있으나 관련된 통신 장비 주식들이 좀 플러스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앞으로 좀 통신 장비 종목들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코로나19 한창 벌어질 때는 장비 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재택근무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깔고 싶어도 못 깔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이연이 된 부분들이 코로나19가 완화가 되면 집중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 첫 번째로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그런 수요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한두 달 쉬었지만 통신 장비 종목들은 좀 주목해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5G 깔고 또 파급 효과 있는 연관 산업들 붐업이 되면 좋은데 그 돈을 정부가 깔아주는 거라면 네, 까세요 할 수 있는데 통신회사들이 회사 돈 내고 깔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물론 중국의 통신회사들은 거슬러 올라가면 국영회사지만 네,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소비자들이 사서 써야 되는 5G를 우리나라 5G 보면 그냥 폰이 좋아서 이거 주면 보조금 많이 주니까 샀어요. 5G 망은 뭐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러네요. 그런 상황이라 이거 어떻게 잘 보급이 될까? 기대를 가지면서도 조만조만은 해요. 통신회사들이 마케팅비로 쓰는 게 보통 광고가 제일 크고 그다음에 보조금 지급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비용인데 거기에서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극장 가면 거의 핸드폰 광고나 통신광고는 무조건 나오잖아요. 그렇게 광고비를 많이 썼다가 1분기에는 1분기나 2분기에는 그런 광고비 지출이 많이 줄었죠. 그게 이제 1분기에 오히려 실적으로 돌아왔어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통신회사들? 네. 그래서 이 기세를 최근에 이제 보조금 지급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더라고요. 통신사들이.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5G로 변화하는 수요를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액션들이거든요. 그래서 대신 이제 아직도 광고 부분은 아직도 이제 주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춤한 것을 이제 보조금 쪽으로 집중하면서 만약에 스마트폰을 교체하실 분들은 지금이 또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통신사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밀어낼 때 또 하나 바꾸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이것이 지나가면 이것이 이제 인프라 투자로 이제 또 넘어가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통신사들의 스케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폰을 바꾸게 하는 스케줄이 있고 설비 투자로 넘어가는 스케줄이 있는데 이제는 지금은 보조금을 많이 주는 스케줄이다. 이건 한도 끝도 계속 지속될 수는 없어요. 이러다 말아요? 일시적으로 왠전에는 스팟으로 막 하죠. 왜냐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꾸 태클을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후에는 이제 인프라 투자 확대다. 그런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폰 바꿀 때는 이 시즌 놓치지 말자. 네. 지금이 좀 그런 시즌이 아닌가. 바꿀까. 뒷면이 깨져서 AS센터에 갔더니 AS센터에 청년이 저보고 이거 좀 뒤에 갈아주세요 하니까 손님 이거 갈면 한 8만 원은 드는데요. 그냥 케이스 써서 끼워서 쓰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청년이 그러는데 또 무슨 소리야 나는 갈고 싶어 갈아줘 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케이스 그냥 껴서 쓰렵니다. 라고 할 때 돈 주고 가시죠? 라고 했으면 싫어요 했을 텐데. 그래서 그때 그냥 갖고 나왔는데 그 다음은 갈 시간도 없고 그래서 계속 깨진 것 갖고 다니네요. 아 바꾸실 때 됐네요. 지금의 타임입니다. 김현경 과장님은 휴대폰 세일즈 하셔도 잘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설득력이 있었어요. DB금융투자의 김현경 과장님과 함께 오늘 시간과 주요 종목 뉴스들도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